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이 영상에는 일상생활에서 필수 동차표용 40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동차들이 모두 빠 자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 자문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는데요 사실은 대부분 빠 자문이 거의 다 동차과 관련되어 있으니 동차를 묵사하거나 부탁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어로 뭐뭐 하세요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자주 하는 동차를 얘기할 수 있고 빠 자문도 잘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과 한자를 자취 중 하시고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으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제 시작으로 꺼냈다, 집어냈다 약체를 꺼냈다, 약체를 꺼내세요 카드를 꺼냈다, 카드 꺼내주세요 어떤 물건을 어디에서 꺼냈다? 표현하려면 바 물건, 총, 어디, 나, 추, 라이 바 식물, 총, 빙샹, 리, 나, 추, 라이 바 식물, 총, 빙샹, 리, 나, 추, 라이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냈다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내세요 바 우크, 릴리, 총, 빙샹, 리, 나, 추, 라이 바 우크, 릴리, 총, 빙샹, 리, 나, 추, 라이 우쿠레이레를 가방에서 꺼냈다 우쿠레이레를 가방에서 꺼내세요 똑같아요 다, 것도 치우다, 챙기다, 적다, 정리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어로 받다, 억다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이 한자는 매우 일찍 나와서 뜻도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흔덩진 무근을 모으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부위 내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많은 환자가 역사의 병화에 따라 병해지만 이 환자는 병화가 없습니다 바 바우즈 쇼하오 바 바우즈 쇼지 라이 식물을 접어서 놓다 식물을 접어 놓으세요 바 이프 쇼하오 바 이프 쇼지 라이 옷을 거둬 치우다 옷을 거둬 치우세요 바 쇼 쇼하오 바 쇼 쇼지 라이 철그 거둬다 철그 치우세요 바 산 쇼하오 바 산 쇼지 라이 우산을 접다 우산을 접으세요 바 동시 쇼하오 바 동시 쇼지 라이 무근을 잘 챙기세요 다이생 쓰다 쉬우다 끼다 작은 장식품을 작용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바 코 쇼 다이생 바 코 쇼 다이생 마스크를 쓰다 마스크를 쓰세요 바 바우즈 다이생 바 바우즈 다이생 모자를 쓰다 모자를 쓰세요 바 쇼지 다이생 바 쇼지 다이생 바 쇼지 다이생 반지를 끼다 반지를 끼세요 바 연지 다이생 바 연지 다이생 바 연지 다이생 안경을 끼다 안경을 끼세요 짜이생 짜이샤 라이 짜이샤 라이 짜이샤 라이 마스크를 벗다 마스크를 벗으세요 바 연지 다이생 바 연지 다이생 안경을 벗다 안경을 벗으세요 바 쇼지 다이생 반지를 뺐다 반지를 빼세요 바 쇼샤 라이 엑슬레이 찍을 때 얘기할 수 있는 말이죠? 바 연지 다이생 퇴샤 라이 퇴샤 라이 벗다 작은 장식품이나 의류도 다 사용 가능합니다 바 이브 퇴샤 라이 바 이브 퇴샤 라이 옷을 벗다 옷을 벗으세요 바 쇼트 퇴샤 라이 바 쇼트 퇴샤 라이 신발을 벗다 신발을 벗으세요 바 코즈 퇴샤 라이 바 코즈 퇴샤 라이 바 쇼샤 라이 바 쇼트 벗다 바 쇼트 벗으세요 바 코즈 퇴샤 라이 이 말 얘기할 때 좀 요대어 서서하다 바 쇼샤 어쩌면 테니 상자를 놓으세요 어디다 놓으면 뒤에 위치 붙어 쓰시면 됩니다 바箱子放 진 철리 추 바箱子放 진 철리 추, 셀렉이 가능합니다 바 면벌放 진嘴 리 바 면벌放 진嘴 리 빵을 입에 놓다 바口罩放 진 철 바口罩放 진 철 마스크 놓다, 마스크 놓으세요 倒 진 철 倒 진 철 붓다, 녹다, 따르다 바水倒 진 철 물을 놓다, 물을 놓으세요 바 지오倒 진 철 술을 따르다, 술을 따르세요 바 뇨 날倒 진 철 우유를 놓다, 우유를 놓으세요 바 요倒 진 철 기름을 놓다, 기름을 놓으세요 기름을 놓으세요 바, 다오 진 철 보통 다른 사람한테 유리를 가르치거나 먹는 법을 알려줄 때 많이 사용해서 남들이 이미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도 이 말투를 쓰면 좀 랑 랭냠 다오예 그래서 술을 마실 때 따오 지오 얘기하면 됩니다 바 지오, 따오 진 철 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남에게 가르치는 느낌이 나서 불쾌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샤라이 지샤라이 적고 듣다 수어가 회의할 때 필요한 말이죠 바 롬스 쇼 더워 지샤라이 바 롬스 쇼 더워 지샤라이 선생님이 하신 마스 불 적고 듣다 선생님이 하신 마스 불 적고 두세요 바 중댄 지샤라이 바 중댄 지샤라이 포인트를 적고 듣다 포인트를 적고 두세요 펑 쟈 펑 쟈 어디에 놓다 바 콰이디 펑 쟈 문거 바 콰이디 펑 쟈 문거 택배를 문 앞에 놓다 택배를 문 앞에 놓으세요 이 말을 많이 필요하죠 바 står 케이크를 식탁 위에 놓다 케이크를 식탁 위에 녹으세요 권 승 권 승 닫다 바 문 권 SCH 문을 닫다 문을 닫으세요 자, 여러분 잘 따라 읽으셨나요? 마음이 드는 문장이 있으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下次再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